안녕하십니까. 김재원 후보자입니다. 처음에 최고위원 후보자가 무려 18명이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다섯 분이 컷오프가 되고 또 다섯 분이 컷오프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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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